누구야? 누구야, 누구야? 예! 우와! 우와! 어떻게 해요? 조원익 씨! 거울에 대고 막 뽀뽀하고 그런 적 있어? 그냥 거울이... 애제자야. 애제자? 이를 갈다갈다 싹 갈았대, 아주. 톰 크루즈, 린다 헤밀턴, 톰 홀랜드, 야놀드, 시완즈. 예원이처럼 약간 아이돌 같은 느낌. 상견례 프리패스상? 상견례 했어요? 상견례! 대사, 대사. 대사. 대사는 딱딱한데 등이 시릴 거다. 돈은 더 들어오겠으나 조금 외로울 것이다. 역시 아나운서의 마음이 정확히 안 돼. 그런데 시대적으로 바른 줄 알았나? 땅콩민 왔어요, 뿌 뿌. 뿌 뿌. 각이 잘 맞아. 강한 사람이다. 그거 뭐라고요? 우리 팀 이길 수 있어. 서태웅이다, 서태웅. 슛. 감독님, 어떻게 해야 하죠? 감독님. 옛날에 내가 가르쳐준 대로. 나이건 중이야. 하나도 안 가는데? 아니야, 하나도 안 갔어. 찬, 찬, 찬. 실패. 동호가 듭니다. 동호가 듭니다.